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상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성바오로딸 수도회 김경희 잼마수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 책은 대림 성탄 길잡이로 나온 책입니다 소박한 성탄에 부르는 희망 노래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성탄이 왔다 지은이는 안드레아 슈바르츠입니다 독일의 베스트셀러 작가죠 옴기니는 황미학 그리고 바오로딸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대림과 성탄 시기에 우리 곁에 두고 읽고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안내서와 같습니다 특별히 이 안드레아 슈바르츠는 희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경과 또 자신의 체험 영성을 토대로 주제를 아주 친솔하게 풀어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주 깊은 것들을 좀 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과 일상의 삶을 아주 긴밀하게 연결하도록 이끌어주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시야와 또 사고의 지평도 넓혀줍니다 개인적으로 안드레아 슈바르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책에 있는 여러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 또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탄이 왔다 첫 번째 주님 성탄 대축일 3주 전 크리스마스 트리를 준비해야 해 루시아 고모한테 소포를 보내야 하는데 우체국이 너무 붐비지 않으면 좋겠네 성탄 인사를 쓸 카드가 없네 성탄 대축일 다음 날 손님을 초대했는데 무슨 요리를 해야 하지? 며칠 전 주문한 성탄 쿠키가 일찍 도착할까? 아니면 이번에도 내가 직접 쿠키를 구워야 하나? 어린 베른트에게 줄 성탄 선물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세탁기가 고장나진 않겠지? 내일부터 성탄 축제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땐 어떤 옷을 입지? 아 세탁소에 코트를 맡겨야지 징글벨과 루돌프 사슴코와 주님 성탄 대축일은 아마도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축제일 겁니다 그래서 성탄 대축일을 몇 주 앞두고 우리는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모든 축제는 잘 준비해야겠지요 그런데도 아직 무언가 빠졌다면 목요일 새벽 6시 15분 살을 애는 듯한 추위를 뚫고 성당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성당 입구에 전등이 켜져 있습니다 자동차들이 하나 둘 성당 마당으로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 모자를 쓰고 장갑도 끼고 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성당 문이 가벼운 소리를 내며 여닫힙니다 성당 안은 고요합니다 그때 누군가 바스락거리며 외투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찾습니다 저쪽에서는 의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성당 안은 어둡습니다 타고 있는 촛불만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깜빡거립니다 이윽고 오르간 소리에 맞춰 대림 성가를 부릅니다 오 구세주여 하늘을 열치고 내려오소서 와 하늘은 이슬비처럼 의인을 내려다오 와 같은 가사에는 희망과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네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네 이 성가는 신뢰가 깃든 기도입니다 지금은 로라테 미사 중입니다 이 분위기가 갑자기 내 마음을 톡톡 건드리며 사로잡습니다 우리 인간 삶에는 많은 어둠이 있습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독한 사람들에겐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어깨에 진 짐이 너무 무거운데 함께 짐을 나누어 짊어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치매에 걸린 늙은 어머니는 한 시간 전에 아들이 방문했다는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백발노인은 죽기를 바라지만 죽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사고로 죽은 한 젊은이의 부모를 경찰관과 함께 찾아가 아들의 사망 소식을 알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내 앞에서 소리내 울었습니다 사망 관련 상담을 할 때에는 유가족과 함께 왜?라는 물음만 던질 뿐입니다 젊은 엄마인 바르바르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버림받고 아이와 함께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토르스텐는 해고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50세가 넘어서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몬의 친구는 최근에 자살했습니다 어린이 복사인 패턴은 상급학교에 진학해서도 계속 봉사할 수 있을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오소서 인마 누이려 당신의 가련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소서 하느님 인간의 어둠 속으로 들어오소서 제 온갖 메마름을 적셔주시고 생기를 주소서 제 안에 생명의 물이 솟게 해주소서 이 오래된 말씀이 갑자기 나의 말 나의 청원, 나의 기도가 됩니다 오늘 아침 나는 내 삶의 어둠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둠이 나를 건드리게 할 수 있습니다 고통, 두려움, 슬픔 중에도 내가 다른 사람들과 결속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늘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모든 죽음에 함께할 수 없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또 나는 모든 고독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따금 마주하는 고통들은 나로 하여금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거리를 둘 수 있을지 그것을 행동에 옮길 능력이 있는지 묻게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거리두기는 내 마음을 무디게 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접촉을 피합니다 또 더 이상 미래를 볼 수 없고 거기까지는 힘이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굳어지고 무자비해집니다 내 영혼에 티가 생겨 자라면서 나는 다른 사람을 더 이상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저 사건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내가 적어놓은 업무 목록에서 완수해야 할 대상으로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는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하는 이들을 비롯해 온갖 유형의 도움을 주는 일에 종사하는 이들 의료인들에게도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위험이 존재합니다 내가 나 자신과 교류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과 내 어둠에 무뎌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완고해지며 기능적인 면만을 수행합니다 그 결과 활기가 없습니다 고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겠습니까 내가 나의 어둠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샘이 바짝 말라버렸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물을 주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는 것을 잊었다면 어떻게 우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목요일 새벽 6시 15분 하늘아 위에서 이슬을 내려라 구름아 의로움을 뿌려라 나는 불안한 밤을 보냅니다 내 안에 어둠이 있습니다 불안이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문득 내가 부른받은 것이 두렵습니다 어둠이 너무 짙어 두렵습니다 내가 그 어둠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할까 겁이 나고 마음이 차갑고 완고해질까 불안합니다 고통받을까 두렵고 내 안에 있는 생기를 잃을까 불안합니다 빡빡한 일정과 활동 때문에 내 삶의 원천이 고갈될까 불안합니다 하느님 메마른 제 삶의 이슬을 내리소서 제 안에 죽은 것에 생기를 주소서 제 안에 들어오소서 제가 완고해지지 않고 무자비해지지 않게 하소서 저 자신에게도 다른 성탄이 왔다 두번째 바르바라 나뭇가지 바르바라 나뭇가지 이 글을 읽기 전에 참고로 독일에서는 12월 4일을 바르바라의 날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는 바르바라 성녀의 추길입니다 바르바라 나뭇가지는 아쉽게도 지난 날의 추억이 되고 있습니다 몇 해 전 12월 4일에 이 나뭇가지를 사려고 했더니 꽃다귀 주인은 그날 그것을 구하기 위해 꽤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한 주 전에 미리 주문하여 이 나뭇가지를 준비합니다 바르바라 나뭇가지는 일찍 꽃피는 나무나 관목가지를 말합니다 바르바라 날 곧 12월 4일에 그 나뭇가지를 잘라 따뜻한 물속에 담가 놓으면 성탄 대축일 무렵 거기서 꽃이 핍니다 그것은 성탄과 관련된 상징이며 메시지입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던 나뭇가지가 다시 살아나 새 생명으로 피어납니다 그것은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든 죽음에 앞서 생명의 힘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주님 성탄 대축일입니다 현대 여류 시인 힐데도미는 아주 짤막한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들이 가을이라 말하는 나뭇잎 밑에서 꽃봉오리가 움트네 우리는 이렇게 이어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어둠 한가운데서 꽃이 피네 사람들은 그것을 일러 성탄이라 하네 우리 눈에는 죽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숨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언젠가 살아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무와 나뭇가지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도 적용됩니다 때로는 약간의 주목, 약간의 관심, 약간의 시간, 약간의 따뜻한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죽은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 새롭게 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 자라는 것, 꽃 피는 것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꽃이 피도록 환경은 내가 만들어줄 수 있지만 꽃이 피는 일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언제나 선물이니까요 나에게는 성탄 대축일이 그렇습니다 나는 성탄 대축일을 위한 환경을 만들 수 있지만 성탄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탄 대축일도 추운 데서 꽃이 피는 것도 어둠에서 꽃이 피는 것도 선물입니다 하지만 나도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성탄이 왔다 세 번째 황금과 유향 그리고 당근 다음 이야기는 내가 살고 있는 피른하임의 한 초등학교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성탄 대축일 전 마지막 종교 수업 시간에 교사가 아이들에게 질문했다 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어떤 예물을 드렸는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요? 황금이요? 아이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교사는 맞다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또 교사가 이어서 물었다 그러자 한 아이가 수줍게 손을 들고 대답했다 유향이요? 아주 잘 대답했어요 교사가 아이를 칭찬해 주었다 아마도 그 아이는 성당에서 복사를 서는 아이일 것이다 그리고 또 교사가 다시 물었다 그러자 한 아이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당근이요 이 대답을 듣고 교사는 좀 당황했다 이는 그의 표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그러자 다른 아이가 이렇게 설명했다 집에서는 당근을 당근이라고 말해요 당근을 뜻하는 독일어와 모략을 의미하는 독일어의 발음이 비슷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셋째 예물 모략은 아이들이 아예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사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아이들은 일상에서 쓰는 말의 뜻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모략이라고 말한 아이는 분명 당근을 생각하고 말했을 것입니다 사투리를 쓰거나 독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여러 지역에서는 실제로 당근을 당근이라고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아이들은 동방 박사 중 한 명이 아기 예수님께 당근을 예물로 드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왜 당근을 가져오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당근이 선물로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트나 시장에 쌓여있는 당근을 언제든지 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것 상대방의 취향에 맞는 것을 선물하려 합니다 당신이 대림 시기에 선물을 준비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는지 얼마나 애쓰는지 지금은 묻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당신에게 줄 선물로 크리스마스테리 아래 당근을 놓아두는 사람은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부유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향, 물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아기 예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빈손으로 부유 앞에 서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올해에는 부유에 누워계신 아기 예수님께 무엇을 선물로 가져갈 건가요? 아기 예수님께 무엇을 선물할 건가요? 아니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맞는 선물을 준비하느라 부유에 누워계신 아기 예수님은 까맣게 잊었나요? 달리 물으면 당신이 풍족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사했습니까? 그것을 하느님께 드렸습니까? 예, 그것은 당근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당신은 큰 수확을 거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당근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누군가에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자기에게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탄 대축일입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꼭 그만큼 하느님은 당신 자신이 넉넉하게 가진 것을 주십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을 작게 만드십니다 인간이 걷는 모든 길을 함께 걸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 자신이 아닌 것을 하느님께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결핍을 계속 찾아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넉넉히 가진 것을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고 어떤 이는 나무로 별을 조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요리를 잘하고 또 어떤 이는 남의 말을 잘 경청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바로 그것을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슬프고 어떤 사람은 불안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외롭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좋고 멋진 선물만 받지 않으십니다 어둡고 무거운 마음도 선물로 받으십니다 황금과 유향, 모략을 드릴 수 없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기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당근도 드릴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이미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자신인 것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면 아기 예수님은 그것을 받고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아기 예수님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것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넉넉히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분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결코 바라지 않으십니다 구태여 그것을 시험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이 성탄 대축일입니다 선물과 함께 나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내가 하느님이 계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성탄이 왔다 네 번째 우리를 향해 오시는 하느님 대림이라는 이 모험의 길을 가려면 성탄 대축일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동의하고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식해야 우리 삶의 방향을 거기에 맞출 수 있습니다 성탄 대축일은 대다수 사람들과 우리 사회가 무엇을 했느냐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이는 즐거운 축제나 감미로운 축제가 아니며 기쁨이나 평화도 아니고 공허한 조화로움도 48시간으로 그치고 마는 친절도 아닙니다 성탄 대축일은 세상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급진적이며 변화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친히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강하고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느님이 스스로를 작고 약하고 무력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어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하느님이 인간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시고 몸소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어둠과 고통 속으로 슬픔과 한계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작게 만드시어 아기의 모습으로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우리가 그 아기 안에서 그분의 위대함을 감지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은 위대하고 강한 분이지만 당신 자신을 작고 약하게 만드십니다 하느님은 사랑이 넘치시어 당신 자신을 남김없이 내어주십니다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 마국간에서 태어나실 정도로 하느님은 체면을 따지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내 삶의 마국간에서 이따금 냄새 나고 치우지도 않아 지저분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느님이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분은 세상이 우리가 당신께 가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그분 친히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분은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어자에 앉아계시지 않고 친히 우리를 향해 오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한 젊은 여인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태어나실 방도 잡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집트로 피신해 거기서 한동안 지내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안락하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간의 삶 어둠, 절망, 오물 속 삶의 한계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께 가기를 기다리지 않고 몸소 우리를 향해 오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가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 성탄대축일은 우리에게 오시는 하느님을 기리는 축제입니다 성탄대축일은 하느님의 축제 하느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야기해주는 축제입니다 성탄대축일은 하느님의 사랑을 기리는 우리 인간의 축제입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향해 오십니다 하느님의 향 하느님의 향 하느님의 향 하느님의 향